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디펙트를 하지 말았어야지 FTR FTR 조각농 꽃샘추리 날뛰기 강화된 몸체 아니 강화를 해도 FTR을 강화냐 아니 강화를 해도 FTR을 강화냐 유독성 R 고기뽕거리 재구성 버전 평형 여전히 머리에 고기까지 무릿고기 멜젭... 빙하... 부팅과정... 햄꽃... 소강무... 오 샘츄리... 이 집 물건 좋네... 이 집 물건 좋네... 이 집 물건 좋네... 레이지... 디펙트님께 1박 정도는 3분 컷이지... 아 근데 약간 이상하다... 5레벨... 걸고 자요... 굿나잇... 굿나잇... 5레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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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극적인 열린 결말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아 이 미친 꽃샘 줄게 안 나와 안녕하세요 아 왜 모니터에 바로 줄무늬가 나오지 뭐야 프레미 프레임 게임을 재시작해 주십시오 게임을 재시작해 주십시오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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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 군의 영액 두 장 변화 이걸 어떻게 참냐 도갈 영체와는 못참지 도박 도박 가면 온돈 무색 포션 안녕하세요 다중시전 모타중이 두개가 나와 함 써준다 다시 결코 다시 환불은 안 돼요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고구마 버섯 알고리즘 제 귀 도망쳐 성능 확실하겠지 아 살려줘 두 개 안 돼요 에이 다음에 뱀 가 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걷어내기 홀로그램 저구 엘리트함고 헬함고 여기 엘리트 다 엎어줘 이 디펙트가 어떤 로봇인지 보호해 주지 적어 죽여야 되는데 에헤이 기다려 타임 알고리즘 맨 밑에 있는 거야. 내가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방열판 못 참지 체력색 돌았나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역시 영추와 성능 확실한 건 디넘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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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백 디백 님은 바로 디백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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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bana من 읍 e me y e 피가 안당해 길 가기 안 나오지? 다섯 번 180 인가? 180이면 딱댐이네 딱댐 너무 좋고 저어 접수에 딱댐이 아닌가? 아 방어도 때문에 저렇게 떴구나 클리어함 와 역배 배당 미쳤네 아니 역배 배당 왜 이럼 아니 역배 왜 정배됨 그것이 역배니까 다시 시작 지금 못 다시 시작이 쓸모가 있을란지는 잘 모르겠네 얼핵 얼핵 필요 없잖아 현자디 현자가 된다 여기 옆에 길에 불 겁나 맞네 여기 옆에 길에 불 겁나 맞네 FTR 반복 이건 좀 쏠리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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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고맙습니다 순전히 운빨로 잡은건 맞는것같은 딱지게임에서 운 이골 실력이지 터보 터보 유물종고주가 이번 주판이 37장인데 축전기 유성타격 어둠의 족쇄 자동방패 D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복자방 죽지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터보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못참지. 참을 수 있는 카드간다. 먹을 거 없지 않나? 선선? 능숙? 능강? 능강? 능강선? 비상단추? 상단추? 치약? 치약? 미라솥 방열탄? 가정? 닥급? 가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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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? 가정? 가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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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. 달팽이. 상트 2상도 3개씩 꺼는 거 봐. 개 역겹네.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 안 보고 어디 갔냐. 반복. 일정 축전기. 밑에 처박혀있네. 안녕하세요. 지금도 죽일 수 있지만. 조금 더 지켜보죠. 1,600틀. 잘 가고. 상봉. 1,600틀. 눈치. 3,000틀. 2,600틀. 2,600틀. 3,600틀. 될까? 별로인데? 좀 안좋은데? 인공물... 인공물 버릴까? 인공물이 더 나을 것 같은데? 근데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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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아까... 조각들 기회 있었는데 걸렀는디... 아쉽네 이렇게 보니까... 하하... 자 줄 마감하겠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르다 다 다 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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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집을 대체 왜 깎으시는데요 선생님... 아... 아... 인공물 까는거 하나 도 없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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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밀집 까는거 진짜 해야 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열판 맨 아래 있는 거 자랑스러우네. 갓방. 재련의 축복이 조금 더 낫겠지? 아니 근데 강화할 거 없다 생각해보니까. 다 강화가 돼있어. 도약. 여둠. 여둠 안았어야겠다. 도약. 여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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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구체 어디갔어 이제 인공물 못 없애서 어둠의 적스 쓰레기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이 너무 오버딜인데? 불편하네. 불편하네. 오케이 별거 아니구만 역시 도갈은 대단해 슬리 왓놈 싸서 이거 딥팩트 아님 아무튼 아님 아무튼 아님 감사합니다